가위바위보 하세요. 가위바위보 하세요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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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진짜 못하십니다. 우리 혜연 씨. 잘하시고. 잘려면 되니까. 뭐가. 뭐가. 아직 아직. 잘 잡고. 잘 잡고. 목표 방향 잘 봤죠. 잘 보기도 했죠. 선생님이 직접 광통을 옆에 놔주시죠. 공정하게. 제가 하는 것보다는. 됐대요. 잘 잡으셨고. 이게 조금. 멀리 좀. 한 번 볼게요. 땀이 또 고르지 않은 데 가셨어요. 깡통이 비틀비틀 거리는데. 혹시 오늘. 발 완전히 길어야죠. 발 완전히. 두꿈치 완전히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여기 발을 완전히 뒤로 이렇게 해서. 완전히. 박수 박수. 거의. 너무 잘했어요. 정말요? 아니 아니. 두 개 다 건드리지 않고. 너무 잘 간. 모든 신경이 오른번에 가 있었어요. 실제로 발을 좀 신경 쓰면서 연습하면 굉장히 좋아요. 그럼 이제 배수익이 씨. 선생님 정말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. 네 보람이 있어요. 견현 씨 가르치는 보람이 어떠세요. 기분이. 안 듣고 계세요. 선생님. 기분이. 우리. 견현 씨가 이렇게. 정말. 숫자자로서. 이렇게. 일추월장한 모습을 보니까. 어떠십니까 기분이. 제가 이제. 선생님을 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요. 노시면 안 돼요. 제가 남았습니다. 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. 배수익 씨. 자 이거 벌칙이 이번에 좀 강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드라이브 이거 친 거 공 갖고 오라고 뭐 이런 건 아니죠. 그런 거 아니죠. 그런 거 아니죠. 이번 벌칙은 공인 너머입니다.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. 자. 자세 잡아주시고. 한번 봐봐봐. 너무 자세가 너무 열려 있죠. 네. 네. 어우. 친절해서 또 이렇게. 먼저 하니까 마음이 편안한데요. 그렇죠. 편안하게 좀 휴식합니다. 지금 우리 배수익 씨는.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번 배수익 씨가 받았으면 좋은 벌칙 같아요. 좀 멀리 날 붙어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너무. 아까보다 공평하게. 뭐예요. 아니 왜. 아니 아까보다 역할이 이렇게. 아니 진짜. 어머. 어머. 아니 내 편이 아파 없어. 이거 약간 기울었어요. 내 발 쪽으로. 너무 가까이. 그래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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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스트레스 없이. 스트레스 없이. 우리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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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수영을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하죠. 그런데 발을 너무 신경 쓰지 안 건드리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볼은 솔직히 이제 대니안 씨가 잘 쳤습니다. 이런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복 판정단으로 볼 때는 부심으로 볼 때는. 이런 게 없어요. 이거는 배슬기 씨가 확실히 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제가 부심으로서. 봄 안 보신다면서요. 아니 이건 뭐 주심이 무슨 분을 줬기 때문에 부심에 권한이 있습니다.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. 마침 맞다고 지금 저쪽에서. 이렇게 밖에 안 들었어요. 그러면. 이 지금 너무 조금 멀리. 한 번씩 더 드릴까요.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볼을 옆에 다니고. 실제로 이제 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다. 발의 움직임이 이렇게 스핀 아웃이 된다든가 이러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중 이동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. 그래요? 많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한 번. 우리 김보성 씨 한 번 해보실래요. 한 번 해보세요. 아니 뭐 대결. 대결에 제가. 제가 하면 안 되고요. 아니요. 대결을 잘 하실 것 같은데. 이번 주 벌칙이 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. 이번에는 대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. 자. 지금 뭔지 알고 계세요. 알고 있습니다. 자세. 자세. 자세 일단 만들고요. 제가 놔드릴게요. 괜찮아요. 우리 대니안은 뭐 가까이 붙여놔도. 달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그러면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. 사람이 그 아무리 그 여성분이라도 정의롭게 정의롭게 사셔야죠. 잘 보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대니안 화이팅. 잠깐만요. 이게 티가 좀 너무 높아서. 살짝. 티가 조금 많이 높겠어요. 나이스 샷. 완벽 퍼펙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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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. 이래서. 이번 주는. 드녀시 승리입니다. 이런 게 어딨어요. 벌칙 못해. 이 벌칙. 벌칙은. 음악 없이. 무반주로. 막춤. 5분 동안 출입니다. 무반주곤. 누가 안 돼. 무반주곤. 무반주곤. 세븐단 메인. 무반주곤. 우리 시청자의 말으로 전화를 위해서. 너무 어려운 거죠. 무배를 돌리셔야죠. 그 또 딸 수 있잖아. 두 개 딸 수 있잖아. 오랜만에.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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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아니 왜 또 다해. 마음이 왜 이러는 거야, 나는. 맞지요, 맞지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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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내가 왜 하는 거야, 이거. 오! 으아앗!!! 안녕히 계세요!